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다음 달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더거리 기준별로 최소 3만 3천 8백원에서 최대 25만 6천 100원까지 부과됩니다. 이번 달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거리별로 2만 8천 6백원에서 21만 1천 9백원이어서 최대 4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.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이번 달 9천 9백원에서 1만 4천 3백원으로 인상됩니다. 최근 항공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유류할증료까지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